아 네 인사를 했습니다 원투 클렉 안녕하세요 엔하이프닙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 저희에게 주신 엔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이상을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빌리프랩 저희 회사 식구분들 김태호 대표님 최현혁 부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누가 있죠? 퍼디팀 분들 해메쌤 분들 ANR팀 전부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습니다 퍼디팀 네, 니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엔진의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엔하이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여기, Tokyo, 경세라 도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진, 사랑해요!